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UFC 2연승을 달리고 있던 최승우 선수가 3연승을 달리고 있던 에로사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1라운드만에 TKO 승리를 거두며 UFC 3연승을 거두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최승우 선수는 UFC 통산 3승을 거두는데 성공했으며 UFC 진출 이후 첫번째 TKO 승리를 따내게 되었습니다. 최승우 선수는 UFC 데뷔 후 모부사르 에블로예프 선수와 개빈 터커의 레슬링에 밀려 첫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하며 2연패의 쓰라림을 겪고 UFC의 높은 벽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부산 대회에서 수만 모크타리안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두며 반등에 성공했고 지난 2월에는 레슬링을 앞세워 유세프 잘라를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고 UFC와 4경기 재계약을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맞붙었던 상대인 에로사 선수 역시 3연패 이후 3연승을 기록하며 최승우 선수만큼이나 극적인 상승세를 타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또한 에로사 선수는 통산 전적이 25승 8패일 정도로 경험이 풍부한 선수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승리로 탑10 랭커에 도전할 명분을 만들고 싶다던 최승우 선수의 각오처럼 멋진 승리로 3연승을 완성하며 패더급 랭킹 진입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최승우 선수의 염색한 머리는 케이팝 스타를 연상시키기도 했는데요. 오늘 최승우 선수의 경기에 대한 해외 현지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KO가 많이 나오고 있어. 남은 경기들도 정말 기대돼. 난 머리가 금발인 친구가 1라운드에 한 방에 상대를 보내버리는 게 인상적이었어. 최승우의 펀치는 정말 강하고 큰 소리가 났어. 정말 인상적이야. 경기 후 유창한 영어로 인터뷰를 하는 것도 인상적이었어. 난 오늘 경기로 최승우의 팬이 됐어. 멋진 경기였어 최승우. 최승우는 승리보다 자기 머리 스타일을 더 신경쓰는 것처럼 보였어. 에로사는 첫 번째 공격을 받고 이미 자신감을 잃고 경기를 포기했어. 최승우의 펀치에서 마치 투수의 강속구가 포스 미트에 꽂히는 듯한 소리가 났어. 최승우는 앞으로 싸울 땐 머리 스타일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긴 해. 아니야. 이렇게 이기면 더 재밌을 거야. 난 최승우가 영어를 안 배워도 똑같이 최승우를 좋아할 거야. 멋진 경기였고 스팅이라는 최승우의 별명처럼 쏘는 듯한 펀치였어. 최승우의 주먹에선 마치 작은 권총을 쏘는 듯한 소리가 나. 파워와 스피드가 겸비된 위험한 조합이야. 최승우는 엄청나게 기술적인 스트라이커야. 멋진 메인카드 경기였어. 오늘 UFC 경기들은 여태까지 다 엄청나. KO 행진이야. 맞아. 오늘 정말 미쳤어. 오늘 최승우 경기를 넘긴 사람들은 정말 후회할 거야. 최승우는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선수가 될 거야. 정말 빠른 주먹이었어. 에로사는 자기가 뭐에 맞은지도 몰랐어. 이게 내가 종합격투기를 좋아하는 이유야. 오늘 나온 KO들은 정말 잔혹해. 요즘 경기들은 KO가 정말 많이 나와서 마음에 들어. 펀치 소리가 울려서 더 좋아. 심판이 경기를 너무 빨리 중단시켰어. 넌 에로사가 이의 거라고 했는데 너의 예상이 올해 처음으로 틀렸어. 서울 스팅어. 정말 빠른 펀치였어. 난 이 친구가 정말 좋아. 멋진 펀치의 멋진 헤어스타일이야. 속도의 차이가 결과를 갈랐어. 최승우 완전 날아다녔어. 최승우의 주먹은 정말 묵직해. 최승우가 정말 아름답게 쐈어. 상대를 기절시켰어. 나의 최승우가 뜨거운 경기를 했어. 난 최승우를 사랑해. 최승우가 질 거라는 사람들은 다 조용해졌어. 최승우 경기력이 꽤 좋아 보이네. 너무 쉬운 경기였어. 멋진 KO야. 이 메인 카드는 정말 엄청났어. 이번 카드에서 두 경기 정도만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대 이상이야. 최승우가 영어를 배우고 말하려는 노력에 정말 감사해. 이 방탄소년단은 누구야? 너가 케이팝을 좋아하고 이 경기를 봤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선택이야. 난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없었는데 이제 생긴 것 같아. 최승우는 제2의 제이크 폴이야. 파워와 정확성이 겸비됐어. 최승우는 엄청나. 엄청난 레프트 훅이었어. 금발 선수들은 강력해. 브런슨, 하웨스, 필리페. 이제는 최승우. 솔직히 최승우를 무시했는데 이젠 아니야. 뛰어난 전략가야. 인상적인 경기야. 엄청난 경기였어. 최승우는 완전 괴물이야. 최승우 스팅 인정. 축하해 최승우. 최승우가 김정은한테 한마디 해줘. 제발 최승우는 이미 군대 갔다 와서 중간에 군대 갈 일 없다고 해줘. 방금 인터넷에 쳐봤는데 최승우는 몇 년 전에 군대 갔다 왔대. 다행이다. 게으른 나 대신 알아봐줘서 고마워. 해외 팬들이 한국 선수들의 군대 문제까지 걱정할 정도니 한국 선수들이 여태까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쳐왔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최승우 선수 좋은 활약 이어가서 랭킹 진입 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코리안 좀비 정찬성 선수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